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시 탄연면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채를 지어놨는데 그 중에 한 세대가 분양이 됐고 남은 한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는 단독주택만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단지 정비가 참 잘 돼 있고 주변에 공원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인데요. 파주에서 이렇게 단독주택들로만 돼 있는 마을을 찾고 있으면서 학교도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또 주변에 공원도 많은 단지가 예쁘게 조성이 돼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마을에 이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원이 단지 주변으로 한 4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지 내 도로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들만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 이런 것들은 없는 아주 깔끔한 마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집들을 보면 정말 멋있는 집이 많은 그런 단독주택 마을이더라고요. 그중에 두 채를 지어놨는데 한 채는 분양이 됐고 남은 한 세대를 지금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51평이고 건축은 46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외장은 파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두 개를 지어놨는데 저쪽 거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 이 집이 남아있으니까 이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지가 51평이니까 마당은 아주 넓지는 않은데 이 땅에다가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최대한 뒤쪽으로 밀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마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대지는 작은데 그래도 쓸 수 있는 마당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이 경계석이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다 기본 한 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마을을 쭉 둘러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도로 쪽에도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통행에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뭐 두 대, 세 대도 빈 자리에다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세대 현관은 세로가 좀 긴 편입니다. 가로폭구단은 세로가 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로가 길다 보니까 신발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일괄 서동 버튼은 맞은편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삼현동 중문 망인무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바로 좌측으로 틀면 여기에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은 스키플로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두 칸을 내려가서 거실 쪽으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거실의 전체 크기는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이쪽이고 남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남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면 창은 오픈 거실로 설계를 해 놓은 그런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 위에까지 창을 길게 인면분할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한데 침고를 보니까 저 위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무려 7m가 넘는 그런 아주 높은 침고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픈형 침고로 만들어도 5m 정도가 끝인데 여기는 저 위에까지 쭉 뜨러나서 7m가 넘는 오픈형 거실로 아주 개방감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거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뒤는 주방인데 에어컨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형 천장이니까 이쪽에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도 의미가 없어서 주방 쪽 연결되는 곳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주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깁니다. 주방이. 그래서 추가 식탁은 이쪽에다가 쭉 설치를 하면 한 10인용 정도 충분히 놓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방 보기 전에 옆에 욕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넉넉한 편인데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양병기, 세면대, 샤워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선반은 제작이 되어 있지 않고 위에 수랍장만 있고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한쪽에 두 개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다시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보족쿡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 끝에는 정기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업자 주방인데 상하부장을 다 채워 놨습니다.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놨고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레인지 후드는 이렇게 펼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가로폭은 그렇다 쳐도 세로폭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주방도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이쪽에 1층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1층 방 크기가 제법 넉넉했습니다. 살짝 직사각형인데 세로폭이 좀 긴 그런 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 방에는 따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드레스룸 공간도 작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도 수납장을 채워 놨고 여기는 기업자로 수납장을 또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 1층 방에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도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방 뒤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도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가로폭이 상당한데요. 양쪽으로 수납장을 다 채워 놨습니다. 이렇게 수납장 하나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방을 쭉 보셨겠지만 어? 냉장고 자리가 어디지? 하실 텐데 냉장고 자리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입니다. 여기가 메인 냉장고 자리고 김치 냉장고를 놓으려면 이 문 옆에 보면 딱 김치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전기 콘셉트도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는 이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김치 냉장고를 이쪽에다 놔야 된다면 여기가 여다지 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다지 문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다지 문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모두 살펴봤습니다. 거실 주방 1층의 방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 1층 공간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이 계단 폭이 1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뻗어있는 계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이 우측에 이렇게 창이 하나가 있고요. 좌측으로 틀면 이쪽에 방 2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층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의 첫 번째 방 크기 넉넉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하고 또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서 2층의 첫 번째 방이 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 굉장히 넉넉합니다. 양병기 세면대 역시 1층처럼 3반은 제작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는 커다란 2단 수납장이 있고요. 샤워기가 달려있고 아래쪽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욕실에는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가 화장대로 쓰면 좋을 공간이고 바로 옆에 아주 널찍한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D글자로 수납장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상의 수납도 가능하고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고 욕실도 있기 때문에 이 방이 안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드레스룸에도 저 위에 환기창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옆에 1층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2층에 두 번째 방도 표시는 지금 한쪽이 2500정도 600정도 나오는 걸로 보일텐데 북발기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실제 가로폭은 더 넓은데 현재 표시를 해드리는 것은 북발기장이 설치가 된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좀 짧아 보이실 텐데 안쪽에 이렇게 북발기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가로폭이 좀 짧아 보이는 건데 이렇게 북발기장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로폭은 좀 짧아져도 침실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층 두 번째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돼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2층 두 번째 방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이 끝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처럼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여기는 그냥 수납장 같은 거 채워놓고 수납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인터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2층에서도 1층으로 인터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않고도 여기서 눌러서 1층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거실이다 보니까 2층에서 보면 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창을 끝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에 나머지 공간들 더 둘러보겠습니다. 2층에 공용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용화장실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끝에 세면대가 있고요. 샤워기는 세면대 같이 달려있습니다. 환기창은 만들어져 있고 열어지문인데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병기 설치가 되어있는 이렇게 긴 공용화장실이 2층에 하나가 더 있고요. 바깥 테라스로 나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 보일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일러실이 2층 한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마지막은 여기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도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갖다 놓고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이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바닥이 마루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헤링본 타일이라고 하는데 마루가 아니라 타일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마루로 설치를 하면 수축하고 팽창을 반복하면서 여기 틈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데 타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수축하고 팽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AS 할 일이 있으면 이 한쪽 면만 떼서 부착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런 타일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마루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재가 요새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런 자재를 선택해서 시공을 한 건 하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타일로 선택을 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탄연면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5억입니다. 5억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새 야당동이나 또는 운정 신도시에 가보면 요정도 되는 주택이 9억도 넘고 10억도 넘고 이러는데 여기는 신도시에서 조금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런 대지 면적에 요정도 건축 면적으로 딱 5억에 분양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단독주택을 소개를 했을 때도 거의 이런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단독주택만 있는데 대부분 다 가격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조금 더 큰 평수나 큰 집들은 가격이 더 나가기도 하는데 요정도 사이즈면 요런 가격대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